오늘은 인천비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주산복합아파트 내에 있는 CU 편의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만간 분양이 마감된 현장 이구요 타지역 상가 보시고 이곳에 오시면 계약할 수밖에 없는 좋은 입지의 상가건물입니다 다른 입점 업종 브랜드 파워가 좋아서 시너지 효과가 더 기대되는 입지에 있는 상가이니 관심이 있으시면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한 입지를 말씀드리며 지하철은 1호선 도화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구요 소비층은 6천여 세대 인구수로 따지면 약 15,000명의 미니 신도시 규모이구요 임차된 업종은 은행, 영화관, 화장품, 의류 브랜드 등 다양하게 계약이 되었구요 편의점 업체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중에서 CU 편의점이 계약되었습니다 건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건물 앞 접근도로는 20m이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아서 광고효과가 좋은 자리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상가건물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층이구요 아파트 규모는 지상 49층입니다 전용면적 28.4 제곱미터, 공용면적 51.6 제곱미터, 계약면적 80 제곱미터 사용 승인일은 2021년으로 신축이구요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시설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편의성이 좋은 건물이구요 수익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매매가 5억 5672만 4천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23만 6천원, 연차임 2683만 2천원, 대출 예산 금액은 3억 3400만원 전후 되구요 취득세 및 세금을 제외한 실투자 금액은 2억원 전후 되겠습니다 대출 받을 경우의 수익률은 8.6% 대출 안 받을 경우의 수익률은 5% 참고로 이 지역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68만원, 평당 886만원 정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